안녕하세요 오마이크루즈의 서대진입니다. 요즘은 해외여행 가시기가 참 힘든 시기인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 올 여름에 가실 수 있는 크루즈가 몇 가지 있어서 정리해서 올려 드립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직 해외에 나갔다 오시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고, 또 대부분의 크루즈사가 백신 접종을 하신 승객만 승선을 허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시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현재 크루즈 여행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건 아니라는 점을 알려 드리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확정이 되어서 예약이 가능하지만 향후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약을 하신다면 취소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4월 15일 오늘 현재 예약이 가능하고 올 여름 시즌에 출발하는 크루즈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레브리티 크루즈입니다. 카리브웨어의 세인트마틴섬에서 셀레브리티 밀레니엄으로 떠나는 캐리비언 크루즈인데요. 행선지는 아루바, 큐라사오, 그리고 바베이도를 들렸다가 다시 세인트마틴으로 돌아오는 7박 8일 서던 캐리비언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첫 출항은 6월 5일이고요. 매주 토요일 출발하는 7박 크루즈가 8월 2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브리티 크루즈의 최신 크루즈선 에이펙스원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6박에서 8박 일정으로 동지중해를 도는 크루즈인데요. 주로 그리스와 사이프러스를 들리게 되는 크루즈입니다. 기항지로는 그리스의 유명 기항지인 산토리니, 미코노스, 로즈, 보통 로도스라고 하죠. 그리고 사이프러스의 리마솔이라는 것도 들리게 됩니다. 6월 19일부터 매주 7박 일정으로 8월 28일까지 일정이 있는데요. 중간에 7월 3일 출발은 6박이 한 번 있고 7월 9일 출발은 8박 일정이 한 번씩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럭저리 크루즈, 크리스탈 크루즈인데요. 크리스탈 크루즈는 크리스탈 세레니티오가 바하마의 나스에서 출발하는 바하마 일주 크루즈를 운하합니다. 7박 일정으로 바하마 나스에서 출발해서 바하마의 비미니, 하버 아일랜드, 그레이트 엑스마, 산살바도르 섬, 롱아일랜드 섬, 그리고 다시 낯서로 돌아오는 바하마 일주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7월 3일부터 매주 출발하는데요. 7박 일정으로 마지막 출발은 7월 31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레니티오보다 약간 작은 심포니오는 안티구아에서 캐리비언 크루즈를 시작하는데요. 8월 5일부터 출발하는 10박 일정으로 12월 23일 출발까지 계속 있습니다. 출발 일자는 다음과 같은데요. 행선지는 안티구아, 바베이도,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 루시아, 세인 마틴, 그 다음에 다시 톨톨라 안티구아로 돌아오는 일정이고요. 그리고 크리스탈의 서형 크루즈선 크리스탈 엔데버호는 7월 17일부터 아이슬란드의 레이케빅에서 출발하는 아이슬란드 일주 크루즈를 시작하는데요. 10박 일정으로 아이슬란드 전체를 일주하는 크루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크루즈 중에서는 가장 코스가 흥미롭고 좋은 것 같은데요. 물론 아이슬란드는 링로드를 타고 자동차로 일주하는 코스도 아주 좋을 건데, 이렇게 크루즈로 일주하는 것도 나름 편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고요. 다만 소형 럭저리 크루즈라서 가격이 조금 비싼 게 흠인 것 같습니다. 7월 17일부터 출발하고 8월 26일 출발이 마지막 장애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노루이지안 크루즈 라인인데요. 올 여름 시즌에 세척의 배가 운항을 합니다. 먼저 노루이지안 제이드호가 셀레브리티의 에이펙스호처럼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동지중의 크루즈를 운항하게 되는데요. 행선지는 다음과 같고요. 7월 25일부터 매주 7박 일정으로 11월 7일 출발까지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루이지안 조이호인데요. 자마이카의 몬테고베이에서 출발하는 7박 서카리브의 일정입니다. 벨리제에 있는 노루이지안 크루즈 승객 전용 휴양지인 하베스트케이와 온두라스의 로아탄섬, 멕시코의 코즈멜섬, 그리고 자마이카의 오초 리오스를 들렸다가 다시 몬테고베이로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8월 7일부터 매주 7박 일정으로 10월 9일 출발 일정까지 예약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노루이지안 제모가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출발해서 동카리브의 일정을 운항하는데요. 도미니카의 푼타카나에서 출발해서 바베이도, 세인 루시아, 세인 마틴, 세인 존을 들리게 되는 코스입니다. 8월 15일부터 매주 7박 일정으로 운항하고요. 11월 5일이 마지막 출발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인데요. 어드벤처 오브 더 시오가 바하마의 나소에서 출발해서 로얄 캐리비언의 전용 휴양지 코코키를 들리고, 멕시코의 코즈멜, 그리고 그랜드 바하마를 들리는 7박 일정입니다. 7박 일정으로는 좀 단조로운 코스이긴 한데요. 6월 12일부터 시작해서 9월 11일이 마지막 출항일입니다. 그리고 로얄 캐리비언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크루즈 선인 비전 오브 더 시오가 버뮤다에서 출발해서 바하마를 갔다 오는 7박 코스를 시작합니다. 코스는 바하마의 프리포트, 그리고 코코키를 들리고 다시 버뮤다로 돌아오는 7박 코스인데요. 6월 26일부터 매주 7박 일정으로 운항하고, 8월 28일이 마지막 출발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얼 오브 더 시오로 사이프러스에서 출발하는 7박 동지중의 크루즈 일정이 있는데요. 셀레브리티와 노르웨지언 크루즈의 동지중의 일정과 비슷하네요. 로도스, 미코노스, 아테네, 산토리니 등을 들려서 다시 사이프러스로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7박으로 운항을 하고, 10월 23일 출발이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 다음은 럭저리 크루즈 시본인데요. 시본의 오베이션호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서 두 가지 7박 일정의 크루즈를 운항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일정을 연결하면 최대 14박 동지중의 크루즈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작은 럭저리 크루즈선이라서 들리는 코스가 아주 특별한데요. 이 두 가지 코스를 번갈아 가면서 7박씩 운항하니까 7박 한 가지만 하실 수도 있고, 두 개를 연결해서 14박으로 예약도 가능합니다. 7월 3일부터 시작하는 7박 일정으로 10월 16일까지 동지중의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상급 럭저리 크루즈의 실버시 크루즈인데요. 실버시 크루즈의 실버문호가 6월 18일부터 10박 일정의 동지중의 크루즈를 운항합니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산토리니, 파로스, 미코노스, 크레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항구도시 하이파를 들리고 사이프러스를 들려서 다시 돌아오는 10박 코스인데요. 6월 18일부터 항해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킹 오션 크루즈입니다. 바이킹 오션 크루즈의 오라이언호가 6월 15일부터 버뮤다 크루즈를 운항하는데요. 버뮤다만 일주하는 단조로운 코스지만 휴식을 위한 크루즈라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괜찮은 크루즈로 보입니다. 6월 15일부터 매주 7박 일정으로 7월 20일까지 운항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바이킹 스카이호가 6월 26일부터 아이슬란드 크루즈를 운항하는데요. 크리탈 크루즈의 엔데보처럼 아이슬란드를 일주하는 크루즈인데 7박 일정이지만 이 상품은 나오자마자 완판이 되어버려서 현재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이상 올 여름에 가실 수 있는 크루즈 상품을 간략하게 모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크루즈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꼭 가시겠다는 분들 또 한국 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가실 수 있는 크루즈가 조금씩 있으니까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먼저 크루즈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고 있으니까 백신을 먼저 꼭 접종을 하시고 증명서를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